하이 래 진짜 많이 들어와요. 거의 품종 애들도 많이 들어오고요. 제가 처음에 지나왔는데 백미래를 본 거예요.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일부러 그쪽으로 가서 보니까 있어가지고 근데 말은 잘 알아들어요. 여기에 통한 거 보니까 아침까지 사료를 먹었어요. 이게 다 오일이에요. 이거 기름이 돼서 버렸어요. 봐. 서진아. 없어. 왜 양쪽 다리를 다 못 쓰는 거는. 가자. 사람 손을 많이 받죠. 원래 이렇게 유기관들은 냄새가 심하게 나잖아요. 길거리 생활 한 애 같지는 않아요. 얘는 말티스인데요. 혈통은 있는 애예요. 밖에 나와서 털이 엉켰다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털이 기른 상태에서 유기견이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. 지금 배 밑에가 거의 피멍이. 자유. 여기예요? 네. 여기다가 버려놨어요. 지금. 여기 여기가 여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